어소프쇼 홈쇼핑 시작합니다. 생활 속에 있는 소품으로 웃길 수 있는 거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좀비 분장입니다. 아니, 지금 비투미 창섭이한테 이게 뭐 하는 거예요?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좀비 시작됐어요. 아, 지금 애한테 지금. 지금 부서 들었어. 뭐 이건 다이어트 음식. 그런 거 집어넣고. 그다음에 이거. 자몽, 자몽. 자몽, 자몽. 됐습니다. 봉, 봉. 선생님, 여기. 깜짝 이벤트별로 현장을 풍성하게. 뜨거운 입술이 너의. 너 요즘 뭐 하는 거야? 둘이 알아요? 니 남자친구 아니야? 이거 뭐야?